오늘 오후 2시 45분경 LA 다운타운 아트 디스트릭 지역의 한 공사 현장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130 사우스 휴윗의 공사 중인 5층짜리 건물 지붕에서 발생했는데, 인근 시청과 리를도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껴질 정도의 강한 폭발이었습니다. 폭발 직후 LA 소방국은 75명의 소방관에 출동해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화재 원인은 지붕공사에 사용된 프로페인 게스와 인화물질인 타르통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